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우리 지금 잘 말하네요! 우와! 자,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! 그러세요! 우후! 자, 우리 지금 우선 잘 말하네요! 우와! 색깔! 파란색까지! 고정합니다! 고! 과자 신의 박수! 자, 우리 경위는 654321! 불추군! 아직 아무 짝 없어요! 고! 고마워! 지지이.. 그곳에 조금 고! 고마워! 음! 와! 자 다시 한번 더 음!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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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흐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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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사탕을 먹고 나서 양치를 안 하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 철수처럼 이빨이 빠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그래서 꼬깔콘 그리고 꼬깔콘을 괜찮죠? 하나 둘 셋 이렇게 꼬깔콘 이거는 밭을 잘 집어넣고 그러면 이거를 아주 잘 프로그랍니다 조심히 조심히 잘 넘게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저씨랑 다 같이 이제 하나 둘 셋 다시 보면 고! 우와 이렇게도 우리 친구들 좋아해 봐가자 좋아